과세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게시판 사업자는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